경기 스타트업 섬멘에 있는 경기 스타트업 섬멘에 있는 인터뷰입니다. IT-TECH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IT-TECH 대표 김동놈입니다. IT-TECH는 AI-CDS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AI-CDS 제품은 가축의 이상 징후나 행동을 탐지해서 발전이 났는지, 그리고 또 아픈지, 이런 걸로 탐지해서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알림을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IT-TECH의 제품은 AI-CDS, 가축의 압놀몰 디텍션 시스템입니다. 제가 봤을때 제가 봤을때, 이 제품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가축의 환경이나 가축의 환경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무엇이 있는지? 저희가 인공지능 보드를 개발을 해서요. 이 시스템 안에 내장을 했고, 아픈 질병이 걸린 소들이나, 그리고 발전이 났던 발전증이나, 그리고 뒤집어서 못 일하는 소들을 행동을 탐지해서, 이런 식으로 탐지해서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개발되어 있고, 그리고 PC 앱으로도 개발되어 있어서, 축주들이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품을 개발하고, 이 제품을 개발하고, 이 제품을 개발하고, 이 제품을 통해서, 이걸 새 앱으로는 전혀 담당해서 contextural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제품을 통해 Vanity를 보기 위해서 사라진다고 하나도 있고, 지금 fosse고 시스템을hãüz, 자체가 많이 Powers이 접근하고. 혹은 이미 오래되는 것이 있나요? 이 제품을 참고ى, 그 제품을 통해 국어치기가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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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더 더욱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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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더 현재는 국내에 한국에 먼저 출시를 하고 현재 일본에 피오시를 하고 있고요 일본에 젠로라가 놓은 농협에 저희가 납품하기로 공급 계약을 하러 10월달에 저희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ok so it's being used domestically but it's also now going to be used in japan my last question our interviews are short but my last question I'm only seeing cows can it also be applied to chickens or pigs? 현재는 저희가 대동물인 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렵습니다 대동물이 그 이후에 돼지하고 양계쪽 닭으로 넘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great so of course it's not just step one phase one was used with cows but after that after you have a proven system you're going to move on to other farm animals as well it looks like a great product I'm sure many people will be interested in this I hope it glows global and congrats on already going into japan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at least 50antel what in here a half way we will be using moving forward guys together you 're we are